삼성전자의 2021년 일본기 특별 배당금을 제외하고도 평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저는 2013년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때가 엊그제 같은데 횟수로 따지면 벌써 9년차가 되었네요. 첫해 연봉은 세전 4천만원 초반이었고 현재는 7천만원 수준입니다. 연봉의 흐름을 보면 직전 연도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승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받은 평가가 2016년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진급한 애는 상승률이 10%로 높은 편이었고요. 참 냉정하고 살벌한 노동 경제 시스템이죠. 어찌됐든 평균 상승률로 따지면 해마다 7% 정도의 연봉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간 근무, 주말 근무 가리지 않고 소처럼 일했기 때문에 업무 평가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회사가 속한 산업의 업황도 괜찮은 편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봉이 매년 7% 정도 올랐다는 것에 꽤 만족하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저의 노동 가치는 매년 7%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유 중인 배당주의 상승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여러 종목들을 사고 팔았지만 현재 보유 중인 국내 주식 중 배당주 종목은 이크레더블, 고려신용정보, 삼성전자우, SK텔레콤, KTNG 5개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받은 배당금을 토대로 연평균 배당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평균 15.6%죠. 삼성전자의 2021년 1분기 특별 배당금을 제외하고도 평균 15.2%입니다. 이처럼 괜찮은 배당주는 매년 약 10% 내외의 배당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가 받는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율은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겠죠. 통계청의 2017년 국민 이전 개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 주기상 28세부터 근로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45세의 근로소득 정점을 찍고 59세부터는 소비가 근로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 몸의 경제적 가치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더 불행한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나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비극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자본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자본은 인간처럼 나이 들지 않으니까요. 땀 흘려본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개개인의 귀한 노동 없이는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지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 역시 나의 책임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자본은 나이 들지 않는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 저자도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특히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근로소득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자본소득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배당을 주는 주식은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1등 회사이고 배당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제이씨 저자님의 주식 투자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